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기준에서 오늘 기준에서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주가의 변동성이 확장이 돼서 하이닉스가 10% 올라온다고 해서 비이성적일 게 뭐가 있어요? 시가총액 하이닉스의 70%, 80%까지 60조가 넘겨진 그런 흐름에서 15%, 20%씩 올라왔던 종목분들도 있는데 왜 하이닉스만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하이닉스 계속 따라붙습니다. 오늘 거래가 개장초부터 해서 터져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준을 잡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하이닉스가 거의 터집니다. 700만주 기준 거래량 잡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터진 게 천만주 수준의 1조였습니다. 1조였는데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9시 8분 기준에 거래량이 77만주입니다. 이 상태의 프로그램 이 수급의 기준 이 강도의 흐름이라면 하이닉스 오늘 700만주 넘깁니다. 그리고 고점 더 넘기면 이 정도의 강도에서 고점 더 넘기면 천만주 터집니다. 그래봐요 1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어제 8조 터뜨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사상 최대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이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만주? 100만주 가지고 8조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죠.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집중하시고 LG화학을 이렇게 되면 우리도 마지막 자락의 매수가 버거워진 상황이 되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LG화학은 가져가면서 대체의 기준 잡을 테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도 일단은 버겁지만 멈춰서서 편익기준 그리고 중기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던 부분들 전체포트 그 기준에 차분하게 대처하시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집중은 하이닉스로 하고 하이닉스에 연동될 수 있는 IT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 기준에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로 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도 움직이고 주성엔지리어링 이스페타시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또 HPSP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고자락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주 이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2차전지 종목군들이 낙폭과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에서. 실적이 없는데. 오늘 무조건 하이닉스.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닉스.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기준을 설정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에휴 이번에는 뭐 윤정도가 2차전지 다 팔라라고 짜증스러웠는데 더 올라가서 행복했는데 에이 이제 윤정도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좀 싹 다 없어져버리죠. 그렇게 돼야 돼요. 윤정도 믿고 계속 따라가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확보하시고 대처를 하셔야지. 그냥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 죽으나 사나. 하이닉스 우리는. 하이닉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이닉스를 설정을 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에서 딱 보기 심화되어 있으니까 가격만 발령 나오겠죠. 거기서 뭐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칫. 뭐 헤어나올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리고 오늘 찬물 견증계상화이택 같은 경우는 신한 쪽의 기준인데 JP머거는 매수하고 신한은 매도하고 그렇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잘 들어오던 부분이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LG화학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을 거예요. LG화학. 그리고 조금 거래가 아쉽긴 합니다만 현대 로템이 그래도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잘 거래가 수반되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화이택은 수급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추가 편입 가격비 기준을 설정하고요. LG화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차트 그리고 가격 반발력 놓고 보면서 대체할 거예요. 뭐 간파르게 안 따라 붙을 겁니다. 올라가면 뭐 있는 물량 땡큐한 거고 저점 편입의 기준을 잡으려면 또 편입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봐야 될 거고 현대 로템 기준은 3만 1,800원 엄청난 거래가 터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반발이니까 가격 반발력이니까 지겨워요 힘겨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 오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수익을 예를 들어서 50% 수익을 냈는데 야 냅뒀으면 100% 수익인데 짜증나 이 마인드 컨트롤 안 되면 안 돼요.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하이닉스 편입. 무조건 편입. 자나깨나 오늘은 무조건 하이닉스. 2차전지 필요 없어. 그리고 현대 로템 편입. 거래 수반되면서의 흐름이고 하나 쪽에서 움직임 잡아주고 있고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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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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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좀 제대로 잡아가시자고요.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금 이제 오늘 시초가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아 오늘 뭐 대박입니다. 지금 압축된 파일 아직 압축 안 됐나요? 압축하는 걸 시간별로 안 걸린다면서 압축된 파일 올라갔죠. 계속 뿌리세요. 원본 파일. 원본 파일 한 번씩 더 뿌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시장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고 2차전지는 안 건드려요. 현대 로템도 거래가 여기서 계산하실 수 있죠. 배우셨죠. 그래서 현대 로템 계산 방식에 오늘 이왕이면은 거래 부분이 최소 700만주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려면 9시 반까지 얼마? 140만주 정도 터지면 되고 하이닉스는 이미 그 거래가 터져있는 상태예요. 시가총액의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차분히 놓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그때 돼서 2차전지 변동성 그 부분 볼 겁니다.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꼭 밑에서 사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포스코피추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위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한참 위에서 팔았지. 공식적으로 53만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월등하게 더 위에서 파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아니 진짜로 더 셀 것 같으면 더 위에서 왜 못 따라 못해요? 차분하게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뭐가요? 강연의 부분이 얼마 안 남습니다.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자리도 강연의 부분 강연의 부분 공지사항 수정해 주시고 강연의 부분 메인 타이틀 부분 퇴근하기 전에 분명히 추가 인원이 있었잖아요. 가급적이면 퇴근하시기 전에 고쳐주시고 만약 못 고치면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아침에 좀 고쳐주세요. 잘 고쳐주셨고 여기는 안 고쳤네 여기도 시간 될 때 고쳐주시고 인원도 다 넣어주시고 그렇게 네 분 남았어요. 네 분 다 유료 회원님입니다. 일반 회원님 한 분이에요. 그만큼 마케팅 안 했는데도 지금 신청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연에 무조건 오셔서 MTS 받아가셔야죠. 음 좀hã